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좋아요를 한 번 누르시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더 가벼운 주제 이 얼죽과 그렇게 굉장히 찬 커피를 마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문제를 한 번 여러분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얼죽과가 얼어 죽어도 마시란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었는데 찬 커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들이 참 화끈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이제 커피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섬여들어 있는 그런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찬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한 70% 정도가 따뜻한 것보다 찬 커피를 이렇게 그게 이제 일단은 뭐 당장 이렇게 미감에 크게 기쁨을 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하의 날씨에 직장인과 학생들이 줄지어 사들고 나오는 것은 10중 8구 투명 플라스틱 컵에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생활이 팍팍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그런 커피가 일종의 이제 카페인을 주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 가지고 제가 이게 뭐 상당히 대신 모양이다. 길을 보니까 10잔이 팔릴 때 7잔 에서 한 8장 정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양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참 커피를 많이 소비 하네요 . 405잔 세계 평균이 152잔 특히 찬 그런 커피를 마시는 것은 한국 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 미국은 여전히 75%가 따뜻한 커피 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화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좋아하고 이 레지나님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아메리카노 커피를 항상 아메리카노 커피를 항상 물마듯이 찬 커피 를 마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다룬 게 아니고 이제 왜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냐 보니까 마지막에 빨리 카페인을 주입해 몸을 깨울 수 있고 길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업무를 하면서 또 쭉쭉 들이킬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현업에서 약간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한 저희 세대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 측면에서 한 번 젊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이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백다방 등에서는 대용량 아이스커피 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1리터에 육박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여러 기사 내용 가운데 한 분만 mz세대가 그만큼 생각 없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여름 젊었죠. 그러니까 절대 세대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다든지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박순희님은 찬커피는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비만에 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비만이 과체중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과체중이 많단 말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발전된 패스푸드 산업뿐만 아니고 미국 문화를 지배하는 큰 여름 기조가 찬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음료를 파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이런 회사들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큰 문화가 그냥 찬 음료를 많이 마시거든요. 찬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항상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아닐까 저게 미국인의 비만 가운데서 패스푸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찬 음료 문화가 굉장히 많은 비만에 기여하고 있다. 찬 음료가 이렇게 주입이 돼 가지고 안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음식물을 분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저는 찬 거를 거의 다 안 마시는데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패스푸드 여러분들 그런 걸 파는 레스토랑에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공급하던 상품이 프렌치 플라이 2.4온스 버거 3.9온스 그다음에 코카콜라나 이런 소다가 7온스 이렇게 팔았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대용량이 돼 가지고 프렌치플라이가 6.7온스 햄버거가 12온스 소다가 42온스란 말이죠. 소다가 5배 정도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이 버리니까. 그래도 몇 배 정도 1950년의 배가 더 많이 먹는 겁니다. 4배 정도 더 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겁니다. 여기 선플라워 님 말씀처럼 저는 물도 찬물을 대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보시지 않더라도 평소에 생활이 일상화 되어 있을 겁니다. 젊은 날부터 항상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이게 미국의 의료비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그런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찬 음료문화와 직결될 것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비만에 놀라울 정도의 증가거든요. 1960년도부터 극단적인 비만 상태에 있는 남자 비만 상태에 오비스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을 오브베이트라고 오브베이트라는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비만 그리고 아주 과체중 이 과체중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 가운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사람이 10% 그다음에 과체중 사람이 40%니까 50% 성인 남자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여러분 뭡니까 비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 식음료에 대한 개선책이 없으면 의료비 증가가 어마어마 할 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게 코카콜라나 페피콜라 회사의 이익과 여러분 연결되기 때문에 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자도 극단적인 비만 그냥 비만 계층 그다음에 과비만 이게 여러분들 남자보다 좀 덜하지만 얼추한 한 50% 이상 되겠네요. 이게 그냥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 음료문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보면 보시죠. 제가 매일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해야 되면 목이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게울에는 목을 그냥 이렇게 항상 감싸는 그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주 더워질 때까지는 목을 계속 보호를 하죠. 그러면 목 때문에 방송을 중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체온을 조금 높이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만 뿐만 아니고 박선희 님이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 관련돼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여러분들 미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한 200여 년 좀 넘은 그런 나라고 중국은 수천 년 지속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의 식음료 문화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현대의학은 주로 치료의학 이지 않습니까. 암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자를 것인가 뭐 그런 치료의학 이니까 중국은 섭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나라죠. 중국인들 가운데 비만이 현저하게 작거든요. 그게 따뜻한 음료하고 따뜻한 차 문화가 크게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동시에 중국처럼처럼 수천 년 내려온 나라에서 축적된 그런 식음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름 끼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만이 아주 줄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층이 중국도 좀 많아지는 추세죠. 그렇지만 미국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 음료 저는 경험적으로 목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하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한 분이 건강을 위해 찬물을 끊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따뜻하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를 아주 즐겨 먹는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북경에서 나는 신기하게도 뚝뚱한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는데 la공항이 내리자마자 그 후에 비만 환자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분도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도 역할을 할 거예요. 따뜻한 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따뜻한 물인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에게도 자제분이 계시면 건강을 생각해서 젊은 날은 별로 표시는 안 나지만 아아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부모님 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보는 줄 필요가 있죠. 보시게 되면 아주 체온에 체온을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좋아집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험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목을 많이 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게 되면 겨울에 목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하면 거의 감기라든지 목 때문에 방송을 결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고 몸 자신의 전체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찬 물이나 찬 음료를 그렇게 마시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는 그 공간에 그 보온기 있지 않습니까 물 넣으면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